가수 영탁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받았다. 팬앤스타는 13일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 멀티큐브에서 광고 중인 영탁 생일 이벤트 사진을 공개했다. 영탁의 팬들은 지난 3월 20일 진행된 팬앤스타 전광판 광고를 달성했다. 광고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울 삼성역 코엑스 신라스테이 호텔 외벽 전광판, 서울 용산구 남산타워 풀패키지 멀티큐브, 서울 지하철 2호선 42개역 대합실 전광판, 서울 마포구 신촌 메가박스 매점 상단 전광판에서 진행된다. 영탁의 서포트가 성공하며, 팬앤스타에는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다. 팬들은 댓글로 영탁의 모든 길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영탁 천재 뮤지션 영탁님 정말 정말 멋져 불어요. 항상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등의 글을 전했다. 팬앤스타에서는 팬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아티스트의 전광판 서포트를 직접 오픈할 수 있다. 전광판 영상을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스페셜에즈를, 영상을 제작할 수 없다면 글로벌에즈로 신청하면 된다.